굿모닝 안녕하세요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기 강원도 삼첩 원더 허니연구소 아침 일출 새벽 일출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아주 맑은 날입니다 이틀동안 해가 잘 안보이더니 아주 햇님이 올라오려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네요 네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화요일 화려하고 멋진 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5월도 5월 23일 빨리도 지나가네요 네 멋진 일출 순간입니다 한번 기다려볼까요? 네 햇님이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햇님이 동쪽 하늘을 올라옵니다 우와 이제 저 나무 사이사이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보다도 더 좌측으로 옮겨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찬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햇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의 햇살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침 햇살입니다 네 카메라를 고정했어요 떨림이 좀 있어서 제가 손을 들고 있으면 떨림이 있어서 아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우 새들이 막 찢어지니 너무 듣기 좋죠 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저 골프 여름 지금 5월 23일이잖아요 얼마나 더 가면 저 골프 연습장까지 태양이 움직여 갈지 한번 매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화요일 아침 꼭 쉽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화요일 아침 네 화사한 화려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영호수 허니알매입니다 일출을 전하는 일출 전도사 자연을 전하는 자연 전도사 매일 좀 제가 시간 달리기를 합니다 네 시간 달리기 하니까 건방이 6시부터는 제가 9시까지 시간 달리기를 켜놓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귀한 걸음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6시 다시 시간 달리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안녕 안녕 attitudes Paw